열다섯 장댁 출발 불 많이 봐야지 강월 카드 산더미니까 불 하나, 불 둘, 불 셋 엘리트는 별로... 회중시계 투킷워치 회중시계 그냥 공중제비 도는 모드, 갓모드 총매, 제비, 프레츠 프레츠 각인데 이거? 솔직히 나 왜 파멸 넣었지? 프레츠 넣어야 되는데 제비 넣자 파멸 말고 프레츠 넣었어야 했는데 펜터그레츠 모드 때문에 도는 겁니다 아, 저기 적어놨는데 아, 저기 적어놨는데 아, 저기 적어놨는데 프레츠 어, 약과 반사신경부터 강화하자 아, 계도부터 할까? 근데 계도는 음 12장 컷하려면 그렇게 불쾌? 되게 무력화가 없네 뭐 무력화 없는게 더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아니다 이거 총매 보스 잡으려면 에에에에에에 보스 잡기에 매지된 킹중 갓빛 킹중 갓빛 공중 제비도는 사일런트 클랩 고개는 왜 안도는가 고개는 갓빛 이거 12스택 어떻게 좀 바로바로 피드백 안되나 12스택 저거 넘기면은 좀 그렇잖아 벨놀린 초거 집으면 해결 초거 집으면 해결 Ah 아 6 아휴 시계난다 0코 1코 덱으로 돌려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다리걸기는 금직하듯이 저거 상대방한테 시간포식차 디버프 걸면 그러면 유지가 돼서 안 되는구나 잠시 멀리서 안 되는게 아휴 시계난다 아휴 시계난다 아휴 시계난다 아휴 시계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폭주 불쾌 폭주는 스택이 너무 많이 쌓여서 쓰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폭죽써야 폭죽써야 과도자나 달팽이나 이런 애들 잡을텐데 심장이나 흠 핵망치는 안될거 같고 소주다 소주 하필 소주에 들어간게 기름이라니 흠 흠 흠 흠 흠 이번층도 불 많이 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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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잼 드립을 듣고 공중재비를 도는 사일런트 공중재비를 도는 사일럴 공중재비를 도는 사일럴 공중재비를 도는 사일럴 나올 리가 없지 전략가나 반사신경 중에 매매 되는 거 들고 갈까? 뭐야?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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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냐 반이냐 전이냐 전이냐 안되엣 꼼 안되긴 누워간다 이놈들아 나중에 시비 까먹을거같아요 뻘건 가면 구상? 매끄러운 돌? 구상 사는게 낫겠지? 돌도 사고 뺑글뺑글 도는거 모드입니다 갓 모드 파멜 지우자 아예 파멜을 왜 넣지 파멜 대신 프레스에 넣을걸 파멜 대신 프레스에 넣을걸 고구마 껍질 잘 깐다 고구마 껍질 잘 깐다 결국에 템포 빠른 애들은 프레츠로 잡고 템포 느린 애들은 폭축으로 잡고 흠 찜포 다시나 저거 알 수 없네 자... 둘을 셋 넷 알았어 알았어 크옹 맹단 예비단투 단투정도 널바라긴 한데 걔도 언제 강화지? 아짐성 소주 아짐성 소주인데 아짐성 먹을 뻔했네 어우 조졌다 10 11 10 뭐야 이것도 영이 이리 하라구요? 너무한거 아뇨? 에반드 개 에반드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개 억지네 진짜 다 더러세상 이런 억지가 어딨어? 어 귀여우려 기름대다보이 10. 2. 10. 2. 쓰레코만 하면 뚝배기 깨지겠네. 영채화 3장을 획득합니다. 폭주 영채화가 개꿀이긴 한데 아이고 내 체력 다 날라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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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채화 다 타는 거구나. 아이 프레츠 달달하다. 실수로 12스택 쏴서 12스택 넘겨서 다시 해야되면 짜증나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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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은 전략 괜찮았던 전략 snippets 아이고 아이고 에게 Distance 용서와 살거라 다 막을수있어서 사실 용서와 별로 필요없어 옆에 찌꺼기나 잘잡아야죠 휘발 보존해도 된데 음? 흠 영세호와는 거의 찬반 아이고 세상에 필요한가? 프레츠에가 더 쎈가? 프레츠로 다잡을수있을것같으면 필요없는데 인궁물 어차피 요거랑 저 시간거지기때문에 두개깎이기때문에 별의미없음 별의미없음 프레츠에가 펼친 세니까 시폭은 금지카드 아아 아아이 룬피라미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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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게 아이 룬피 나올줄 알았으면 안먹었지 근전을 킹반멘 아아이 룬피먹었으니깐 개도 강호하자 킹반멘 룬픽 현전 끔찍하네 아휴 진짜 이거 덱 돌리다보면 깜빡하고 12스탱 넘기겠다 룬픽 현전 룬픽 현전 룬픽 현전 알약? 총매? 총매가 낫겠지? 아니 알약 총매 둘다 살진 못하니까 알약보다는 총매가 날것같애 어차피 지금 영체화로 막는 덱이고 딱히 제거할거 없네 배신지울까? 단투 은근히 필요할것같애 영체화로 살려줘 배신지울까? 아이고 제비풀 제비 지금 두장이지 두장 힘냈어 개도랑 총매 강화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강화할 카드 되게 많다 아이고 영 세워 쓰질 못하냐 폭죽 쓰기에는 스택이 모자라다 360 아이고 흐릿불 흐릿불 넣으면은 괜히 독 템포 느려지겠지 영체가 세장이나 있으니까 없으면 참 딸기 사일런트 한 바퀴 도는 곳 누가 생각했는지 참 기발하네 탄소 플라스크 배달원 총매 강화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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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화가 밤엔 휘발이 사라집니다. 요거 잡을 수 있겠지? 헛 이렇게 빨리 잡을 줄은 몰랐네. 요거 잡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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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하나 열두 싼 5 6 7 8 90 10 10 대충 얘네들은 다 잡았고 잔상입니다만 잔상도 필요 없잖아 뭔 잔상이요 영세 왔을건디 1 2 3 5 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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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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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7 7 8 9 6 7 7 8 8 9 9